5. 플립턴 여러분 안녕하세요. 룩게룩입니다.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게 플립턴과 크로스 오버턴인데요. 이 두가지를 많이 궁금해하시고 배우고 싶어하는 것 물론 이전에도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실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턴을 성공할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릴 거니까 보시면 큰 수영하시는데 많은 발전이 되실 겁니다. 일단 플립턴을 하실 때 몸을 돌린다 몸이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상체를 접은 후에 하체가 벽에 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동작을 연습하실 때 바로 벽에서 도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킥칸 2개를 내지는 풀 부위 2개를 잡고 이런 연습 강사님만 해보실을 거에요. 2개를 잡고 앞에 손이 있다가 나중에 옆으로 돌아와서 다리에 붙어요. 자 이 동작이요. 그 후에 돌아가는 건데 이거를 제가 수강생들한테 시켜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손이 돌고 있을 때 이 힘으로 앞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손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내가 몸을 앞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갈 때나 필요한 힘이기 때문에 절대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중이 아니라 다리에 붙은 후에 동작을 두 동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하나 둘 근데 이거를 꼭 보시면 하다보면 손을 이 손을 사용해서 돌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틀렸어요. 이 손은 다리에 붙인 후에 도셔야 되는데 이게 습관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유형 나중에 보세요. 연수관에서 플립턴 하실 때도 이 손을 어떻게 못 해가지고 손으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플립턴이 사용하는 게 언제입니까? 저희 자유형을 하는 거 자유형은 물을 밑으로도 밑으로 손이 돌아가지 옆으로 돌리는 동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연습이 자꾸 손을 옆으로 내두는 두 개를 같이 온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니고요. 손은 반드시 다리에 붙은 채로 근데 이게 이걸 이 연습을 먼저 하신 후에 이게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는 손을 다리에 붙이는 걸 꼭 연습하셔야 돼요.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저희 수영장 가서 T자 있잖아요. 그걸 지나가고 나서는 손이 더 이상 앞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팔 세 번에 세 번하고 돌렸는데 두 번째부터는 앞으로 오지 않았어요. 다리에 붙어서 더 이상 앞으로 오지 않았어요. 다리에 붙어있었죠. 그래서 네 번에 턴 한 번 저는 이걸 연습 많이 시키는데 왼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옆으로 모으든 밑으로 모으든 간에 손이 다리에 붙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다리에 붙고 몸으로 도셔야지 손의 힘으로 돌아간다? 이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고 나중에 선수들은 다리에 붙은 팔을 이렇게 편리는 경작이 나와요. 선수들 플립턴을 할 때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굳이 이 손의 힘이 절대 플립턴에 돌아가지 않는다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절대 손의 힘으로 도시면 안 돼요. 안착되어 있고 몸을 여기 무게중심을 미간에 두시고 코를 밟고 밟고 밟는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돌지 못하시면 돌다가 중간에 몸이 막 옆으로 도시는 분들 되게 많이 생기시죠. 어쨌든 포인트는 뭐다? 손이 다리에 붙어 계셔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많이 연습해 보세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리 못 잡으시는 분들 이거 예전에 올렸었는 거 배고 발차기하는 거예요. 이것도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. 배고 발차기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보시면 되고 오늘의 포인트는 어쨌든 옆으로 모으는 거 연습하신 분들 나중에는 밑으로 모으고 옆이든 밑이든 손이 다리에서 안착 붙어있는 채로 도셔야지 손의 힘을 이용해서 돌아가면 못합니다. 플립턴 잘 할 수가 없어요. 운 좋게 될 순 있는데 잘 할 순 없습니다. 손의 힘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몸의 힘을 사용하신다는 거고 크로스 오버턴은 배영 하시는 분들 평양으로 나갈 때 하시는 건데 이거 연습하시는 방법 생각보다 쉽습니다. 플립턴 되는 분들은 거의 다 100% 성공하실 건데 보통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손이 벽에 닿을 거예요. 연습하는 방법입니다. 오른손이 밟고 그냥 플립턴이 아니라 오른손이 벽에 닿고 플립턴을 도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되면 배영에서 실격이죠. 등이 보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엔 어떻게 하실 거냐면 배영 동작을 한 다음에 이 오른팔이 이런 느낌으로 달 거예요.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. 이런 느낌으로 달면 제 등이 옆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실격 처리가 아니에요. 이렇게 돼 버리시면 실격 처리예요. 등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른손이 옆으로 가서 벽을 단 다음에 플립턴을 돌 건데 정말 간단해요. 근데 이게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왜 많이 풀리시냐면 손이 너무 수면으로 가면 이게 잘 못 돌아요. 물에 저항이 저만이 생기기 때문에 옆으로 돌면서 조금 더 밑을 찍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배영 가시다가 이걸 하시려면 일단은 플립턴 제재겠죠. 플립턴을 옆으로 돈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그게 맞습니다. 플립턴을 도는데 약간 몸이 축이 기울어져서 돈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